아 니가 머리 응 여기 잠깐 빨리 찍으세요 사람들 자 됐습니다 요요미씨 진짜 오랜만이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다 옛날에 요요미씨 리사이트를 할 때 강남 문화위권 아시죠 거기 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11일 1월 11일 그때는 뜨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떠서 만나뵙기가 힘들어요 좀 더 열심히 요걸 닦고도록 같이 가둬줘 홍대에서도 그때 이벤트 했었잖아요 홍대 그때 찍었고 벌써 2,3년 된거에요 안녕하세요 성함 안해도 되세요 성함 안하고 사인도 예술이네 사인도 예술이네 펜사인 요요미니 그냥 펜사인 미니 펜사인 아 그는? 네 가슴에 펜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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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먼저 여기 먼저 하세요 뭐냐 그 있음 제이 권 권 권 이름요 이름 여요미 네네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요 귀여워 귀여워 사이키 새가 돼 이렇게 여정 트로트 여정 트로트 여정 트로트 여정 우리 애가 우리 얼굴 애가 반숙자들 이거 차트를 찍어줘야지 이쁜네 이쁜네 사랑해 아잉잉잉 1월 10일 감사합니다 여신이다 이거요 이거요 여신이다 여신이다 아 엄청 아 메인 여기 메인 여기다 절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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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가지고 요거 같이 한번 요거 말고 오므를 찍을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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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